한 카페 사장이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다 구청에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.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.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글쓴이 A씨는 자주 보이는 길고양이들에게 우연히 밥을 주게 된 뒤로 가게 주변에 자주 온다고 밝혔습니다. 다만 손님들이 불편해할 수 있어 가게 뒤쪽에서 밥을 준다는데요. 글에 따르면 고양이들은 하루에 두 번씩 찾아오고 A씨는 출근과 퇴근 시간에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줬다고 합니다. 그렇게 8개월 정도 고양이들의 밥을 챙겨주다 어느 날 구청 직원으로부터 민원 신고가 접수됐음을 통보받았는데요. 민원 내용은 카페에서 길고양이를 키우고 내부에도 들어오니 위생점검을 해달라였습니다. A씨는 고양이들이 문을 열 때 간혹 들어오기는 하지만 곧바로 밖으로 내보내고 직접적으로 만지는 건 두 번 정도라며 위생을 위해 손은 항상 깨끗하게 씻는다고 하소연했는데요. 길고양이에 밥을 챙겨준 것이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A씨의 말에 구청 직원은 벌금을 물지 않도록 눈치껏 주라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. A씨는 밥 먹으러 오는 고양이는 사비로 중성화도 해줄 만큼 애정이 있다며 집에는 데리고 갈 수 없는데 눈치껏 어떻게 밥을 줘야 하냐고 토로했는데요.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고양이 만진 손으로 음료 만든다니 신고당할 만하다. 그냥 집 가서 키워라. 식음료 제조하는 곳에서 동물 들이면 안 되지. 위생교육 안 받냐 등 A씨의 행동을 지적했습니다. 반면 일각에선 손도 깨끗하게 세척한다는데 다들 야박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.